나갈 준비 완료! 오늘은 엘사 베이글 여기는 크림치즈 진짜 많이 발라주는 되게 유명한 베이글 집이에요 저는 시그니처 메뉴랑 BLT 시켰습니다 와구와구 이거는 연어 향이 너무 좋았어요 BLT는 개인적으로 조금 비추천 조금 약간 건조한 느낌? 시그니처가 제 입맛에는 좀 더 맛있었다 근데 가볍게 먹고 싶으면 이것도 나쁘지 않은 그런 맛? 아이스 아메리카노 먹어주고 그 다음에 여기는 타미제제라는 곳에 왔어요 이렇게 지하로 들어가면 마법 같은 공간이 펼쳐집니다 분위기도 좋은데 음식까지 맛있어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추천하는 곳이에요 저는 오므라이스랑 helt정 disc